입력하신 거 기준으로 보면 38세 남성이시고 월수입 470에 월지출 200 정도 되시고 55세 퇴사를 원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제가 수입이랑 지출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건 제 건데 와이프 거랑 합쳐서 수입이 720만 원, 월지출이 450만 원. 그러면 퇴사하고 생활비가 똑같이 450만 원 나오겠네요. 450만 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맞벌이신가 보네요? 네, 지금 맞벌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실까요? 연금 포탈에서 IRP가 850만 원 정도, 연금저축펀드가 3300 정도, 주식이 와이프 거랑 합치면 한 1억 정도. 지금 현금성 예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는 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억 7천 정도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질문 궁금하신 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이 정도이고, 그다음에 월 수입도 720인데, 앞으로 점점 생활하면서 아이도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앞으로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될 테고, 교육비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월지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올라가게 되면 점점 이제 금융자산에 저축하거나 투자할 예외자금이 점점 줄어들 거고, 투자 금액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아니, 더 적어도 늘리긴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55세에 퇴직을 했다.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연금만으로 제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가능하시지 않다면 해결 방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정도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새로운 입력 값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네. 85년생 맞으신가요? 84년생입니다. 아, 84년생. 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되는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감안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과거 23년간 2.1%에서 그걸로 감안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DB형만 가능하신가요? DB형으로 하고 있고, DC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시죠.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입이 합쳐서 720 720, 450, 네. 네. 720, 소비가 450. 네. 그리고 은퇴 후에도 450 정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금융자산이 1억 7천 정도 있으신 거고, 네. 네. 이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39세 남자의 기대 여명은 82세예요. 82세까지 산다는 거고, 55세 은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저축 가능한 기간이 16년, 은퇴 후 생존 기간이 27년이라는 의미는 16년 동안 모은 거 가지고 27년 동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일환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죠? 대략 한 12년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시고,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DB 퇴직금 계산할 때 이제 근속 기간이 들어가서 여쭤본 거고요. 아, 네. 은퇴 후 월 생활비가 450이면, 이게 지금 시세로 450이잖아요? 네. 55세에는 628만 원 있어야 되고, 82세에는 11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2.1%만 감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 27억 정도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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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 쓰려면 네. 27억 정도가 되고, 27억을 지금 시세로 하면 19억 7천 정도 되네요? 20억 정도 되네요? 네. 네. 현금으로 했을 때 얘기고, 일단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의 기대수익률을 3.3%로 잡았어요. 이것도 과거 23년치 평균 예금급이에요.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8%로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네. 어, 이게 왼쪽 거는 특정으로 이제 전환해서 굴린다라는 가정이고요. 네. 오른쪽 거는 계속 DB로 굴린다라는 가정이에요. 네. 뭐 DB로 일단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은 DB에 있는 거 제외하고 1억 7전도 예금하고 추가적인 저축도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370만 원을 예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겠네요? 저축 가능 금액 270이니까 한 달에 370 예금하는 거 어렵고 퇴직 계좌를 DB로 계속 놔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30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돼요. 음. 1억 7천도 당에 투자를 해서 굴리고 네. 그리고 추가로 한 달에 31만 원을 투자를 해서 굴리면 55세의 노후 준비가 됩니다. 어? 어. 네. 가능하시죠? 270 있으시니까 저축이. 네. 이미 30만 원 이상 하고 계시겠죠 저축은? 네. 네. 괜찮으신가요? 어. 이 왼쪽? 네.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죠. 예금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불안한 건 맞고 투자를 적절히 해서 8% 정도의 수익이 나면 한 달에 30만 원만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네. 이 노란색 초록색 있는 게 예금만으로 했을 때예요. 네. 그럼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가 퇴직 시점이고 퇴직 시점에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죠. 네. 여기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건데 네. 그 전에 모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퇴직 시점에 18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으로 하면 여기 18억 4천이 아. 그리고 퇴직하고 퇴직하고 계속 돈을 찾아 쓰니까 이게 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매년 나가는 생활비예요. 56세 시점에는 한 달에 620만 원이니까 네. 1년에 한 7천만 원 나가겠죠. 네. 네. 7천 6백 정도 나가는 거고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총 자산에서 저만큼 돈을 빼서 쓰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점선이 DB형이고 나머지는 투자로 굴린다라는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 시점에 약 11억 1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퇴직금 포함해서 네. 그렇게 모이고 그거 포함해서 이제 은퇴자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저 DC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이 DB 현재까지 있는 거를 DC로 전환을 하면 이제 DC 계좌로 입금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굴린다라고 하면 추가 투자 금액이 없어요. 한 푼도 더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정의 DC를 하겠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DB는 내 급여 인상를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종 급여의 3개월 평균 곱하기 근속 연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급여 여기는 급여 인상률 4.5%를 한 거는 우리나라 지난 20년 평균이에요. 뭐 업종, 대기업, 중소기업 다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할 수는 없고 근데 다니시는 직장에서 급여 인상률이 4.5%인 경우에 DC로 예금하면 3.3%잖아요. 네. 이거보다 DB가 나아요. 근데 DC로 투자를 해서 8% 수익이 나면 DB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C가 낫냐, DB가 낫냐 했을 때 내 급여 인상률보다 내 투자 수익금이 더 높으면 DC가 나아요. 심플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DC로 전환해서 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DC, DB 막 고민을 하고 사실 유튜버에서 작가님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봤었어요. DC로 바꿔야지라고 했다가 제가 사실은 업무에 치워가지고 바빠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못 걸었던 이유가 주변에서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승진이 좀 남아있고 승진하고 월급이 한창 많이 올라갈 때는 DB가 좀 더 유리한데 맞아요. 나중에 승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부장급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월급이 점프팔 기회가 많지 않다면 그때부터 DC로 바꿔도 유리하다 라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인상률이 보다 투자 수익이 더 높을 것 같으면 DC가 유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팀장 승진 뭐 뭐 승진을 앞두고 있고 승진을 했을 때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DB가 유리하죠.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장 뭐 수석 이런 거 단 다음에 특별한 급여 인상 이벤트가 없으면 DC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되고 네.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사정이 달라가지고 아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언제쯤 승진할 것 같다 승진하면 급여가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정도 튄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죠. 음 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0년 남았는데 아 지금 한 16년 더 일하실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에 내가 승진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 기다렸다가 승진하고 급여 오른 다음에 최소 3개월 이상 지나야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DC 전환되면 입금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네. 만약에 50세 퇴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저 금융자산을 네. 제가 1억 7천 해놨는데 네. 여기서 1억을 빼서 계산해보고 싶어요. 아 예예예. 네.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이는 건 네. 큰 임팩트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 퇴사 날짜를 땡기는 건 임팩트가 커요. 아 왜냐하면 저축 가는 기간은 11년으로 줄고 네. 은퇴 후 생존 기간은 32년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줄면서 퇴직하는 건 5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은퇴 후에 생존해야 되는 기간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B로 투자할 경우에 한 달에 160만 원 해야 돼요. 예금은 700만 원. 음. 그죠? 아까 55세일 때랑 확연히 차이나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축 가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퇴 나이를 늦추면 이게 확 해결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인데 내가 450만 원 받는 일을 80세까지 하면 저축 한 푼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심플하죠. 네. 네. 그런 거라서 그 기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 미리 모아서 나중에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재 금융자산을 1억을 빼고 7천만 원 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은퇴 나이는 55세로 했고 네. 네. 이게 보면 예금으로 하게 되면 뭐 400만 원 정도 DB 쪽도 한 400 정도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금으로 하시면 네. 400 427만 원 정도 예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로 하게 되면 100만 원 105만 원 네. 잠깐 이제 제가 잘 무식한 질문인데 네. DB에서 예금이랑 투자랑 어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아 이게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노후준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DB 퇴직연금은 DB형이고 네. 나머지 자산 네. 퇴직금에 들어있는 거 빼고 나머지 자산을 예금으로 굴리냐 투자로 굴리냐 아 네. 현재 금융자산에다가 네. 매달 얼마씩 돈을 넣는데 그걸 예금할 거냐 투자할 거냐 이 차이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DC로 이제 평균 급여 인상률이 4.5%이면 DC로 하는 게 DB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여기 투자 DC는 65만 원 하면 되잖아요. 네. 투자에 DB는 10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DC가 8%로 굴러간 거고 DB는 4.5%로 굴러간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 DC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부담이 적죠. 65만 원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물론 DB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10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272시니까. 네. 문제는 없지만 DC가 훨씬 유리하니까 DC로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린데 내년에 승진한다. 네. 뭐 이런 거 내년에 승진한다. 이런 거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어 저는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아까 얼핏 보였는데 그 회사에서 증권사 가능하시지 않나요? 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능하죠. 증권사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사 이런 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DC로 했는데도 그럼 조금 어렵거든요. 펀드로 하고 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증권사로 DC를 할 수 있으면 투자하기 편하니까. 아 네. 그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 그러면 현재 금융자산에서 1억 뺐잖아요. 네. 7천밖에 없고 는 걸로 가정에서 계산했고 55세 퇴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5만 원 투자하시면 이제 준비가 되시는 거죠. 최악의 경우 DB로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427만 원만 저축하면 아 만단이구나. 네. 예금은 420만 원 예금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 사실은 이 420만 원 예금 하게 되면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어요. 음 여기 허리띠 졸라매면 427만 원 예금할 수도 있죠. 네. 두 분 합쳐서 720 버시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교육시키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 타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타협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예금으로 만약에 준비하시면 지금 430씩 막 예금하다가 어 아이가 뭐 가고 뭐 다녀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걸 확 줄이게 되거든요.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래서 보통 투자를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 그렇게 보이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아 근데 그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그 옛날에 계실 때 네. 보면은 그 IRP나 연금저축 펀드나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별로 무슨 자산의 몇 퍼센트 무슨 자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주신 게 있잖아요. 티커 치면은 이 이걸로 제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똑같이 쭉 따라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아니면은 뭔가 좀 더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될 테니까 만약에 더 좋은 자산권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목표 비중으로 좀 바꿔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저희 회사 제가 거기 소속이 아니니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아마 업그레이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네. 네. 아무튼 그럴 거고 어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계속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연골 같은 경우에 개정판이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아 네.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연골 제가 마연골을 되게 날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제가 꼭 사서 읽어볼게요. 네. 어 참고로 여기 100만 원이라고 나왔지만 투자금 네. 어 최대한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음 아이가 제대로 학원비 나가기 전에 그쵸 어 1년에 뭐 부부 모두 연금 900구백 이렇게 넣으실 생각이 있은가요? 저는 그렇게 넣고 있는데 와이프는 그렇게 안 넣고 있어요. 아 네. 와이프는 부동산 아 크게 한 번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네네네네 부동산 네. 저는 근데 현금 흐름이 더 먼저지 않냐 그런 식으로 약간 의견이 좀 약간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900 생기면 바로 널 생각이고 그 900 빼고 나머지 현금 자산은 저 금융 자산 7천 내로 써놨는데 네. 저게 아마도 쭉 빠시면서 뭔가 부동산에 투자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네. 부동산 투자가 저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네. 위험관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접하는 분들 중에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고 네. 네. 그래서 재작년 뭐 2020년 2021년에 갭투자 이제 무리하셨던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청 올라갈 입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골라서 탁 사서 이제 상승을 먹겠다는 게 대부분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식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올라가는 주식을 하나 딱 사가지고 제때 들어가면 많이 먹잖아요. 그쵸.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 그게 잘 먹히면 되게 좋은데 네. 과연 그게 잘 먹히면 뭐 좋은데 아닐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닐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용 한 채를 사는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투자용 아파트를 사는 거는 겉보다는 오히려 자산배분 하는 게 상대적인 위험이 낮고 기대수익률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와이프랑 인결충돌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대출을 엄청 영업까지 땡겨서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오를 자산은 항상 중심지에 있고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자산이 진짜 오를지가 문제인 건데 그렇죠. 뭐 일단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 있고 신축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어 그게 항상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올랐던 기간에 대해서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서 네. 네. 좀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투자 가능한 자산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사시는 시점이 21년 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고점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언제 회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집을 산 사람은 당연히 오르기만을 바라겠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제가 제가 겪은 사례 중에 하나는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상승장이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거든요. 200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까지 이제 글로벌하게 부동산이 다 버블이었고 2008년 근육이 터지고 강남이나 분당 뭐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30% 빠졌어요. 2013년까지 2007년을 고점 찍고 다시 원금 회복한 게 2017년 정도예요. 거의 10년 걸렸어요. 인플레이션 빼고 명목 금액 기준으로 원금을 회복한 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만큼의 회복 인플레이션 상승분 만큼 회복한 거 까지 하면 18년 19년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동산을 이제 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들었겠죠. 책을 봤던지 강의를 들었던지 그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하시는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언제 벌었냐면 14 15 16 17 18 19 이때 이때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 본 거 보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하락장도 겪고 횡보장도 겪고 부동산에서 네. 그걸 다 겪어봤냐 그걸 다 겪었을 때 수익률이 어떠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이 주식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면 어 그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 자산을 부동산에 다 넣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비겁죠. 네.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나중에 외통수에 걸리면 답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이제 아내 이긴 남편 없다고 잘 제가 항상 지거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좋죠. 네.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 그게 고민입니다. 네. 그 연금저축펀드에 이제 매년 이제 연금저축펀드 IRP에 900만 원씩 넣을 건데 항상 이제 자산금마다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이제 비중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리빌런싱을 자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번에 얼핏 듣기로는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매매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세금 거의 안 되거나 이제 이현이 되기 때문에 소시로 리빌런싱 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주 리빌런싱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네요. 일단 내가 리빌런싱 할 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비용이라고 가상을 해도 네. 그렇다더라도 자주 하는 게 유리하고 뭐 자주는 얼마냐 이렇게 정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은 금융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네. 뭔가 급등했다거나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을 때 한번 해주는 거죠. 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더라고요. 네. 이 정도 가지고 리밸런싱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네. 엄청 뭐가 급등하고 엄청 뭐가 급락했으면 당연히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리밸런싱 한번 해줘도 되는 거죠. 네. 귀찮으면 뭐 그냥 한 달에 한번 해도 되고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아. 네. 그때 제가 작가님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스터디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독서원 모임이 있어요. 아. 네. 밴드로 네이버 밴드 아. 밴드로요? 네. 어떻게 가입하나요? 동호사장님 아. 거기에 이제 거기에 어. 거기에 공지에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못 봐서 놓친 것 같아요. 네. 그 밴드 모임 후기 이런 데다가 비밀 덕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밴드 가입하고 싶다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포트폴리오 신규로 좀 스터디 하신 거나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가끔 있어요. 주로 책 읽고 공부해요. 책 읽고 발표하고 아. 포트폴리오 얘기도 하긴 하죠. 근데 뭐 매번 하진 않고요. 아 혹시 이거는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볼 수 있겠네요.